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경 씨가 탈락을 한 거죠. 하태경 씨가 이제 탈락을 한 건데 세상사가 참 이러면 돌고 도는 거죠. 본인은 절대 피해를 안 볼 거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인생이라는 게 다 여러분들 살아보면 화가 복이 되고 복이 화가 되지 않습니까. 본인은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본인이 지금 이제 선거부정의 피해자가 된 거지 않습니까. 본인이 상상했겠습니까.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어리석은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어쩌면 하태경 씨 머릿속에는 내만 국회의원 되면 나라가 골로 가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국회의원 띄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내만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면 나라가 골로 가든 쓰레기통이 이렇게 쳐박히던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대변인처럼 행동한 겁니다. 비난하려 의도는 전혀 없고 참 세상사가 돌고 도는구나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이렇게 나왔네요. 억울할 겁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원자료 경선 원데이터를 공개해 요구하는 하태경 경선 원데이터를 공개를 해라. 경선 자료가 조작이 된 것 같다 이런 게 아닙니까. 오늘 신문들이 다 대수특별했네 오마이뉴스가 이렇게 보도했고 주간조선에서는 경선 탈락 하태경 수학적으로 믿기 힘든 결과다. 아니 그토록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다음에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격차를 크게 이야기할 때 말도 안 된 이라 여러분들 그냥 싸그리 무시하고 뭡니까. 모욕 주고 조롱했던 하태경 의원께서 정작 본인의 여러분 경선에서 어마어마하게 1차 투표하고 2차 투표 사이 여러분 격차가 나니까 수학적으로 믿기 힘든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자기 이름들 중심적이고 얼마나 편리한지 자기 경선 결과는 수학적으로 믿기 힘들고 4.15 총선 결과는 내가 당선됐으니까 수학적으로 믿어야 되고 이런 엉터리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결과를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께 경선 원데이터 공개를 요구합니다. 경선 결과 제가 패배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당에서는 공정하게 여론조사를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수학적으로 너무 믿기 힘든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한 거죠. 본인이 오지게 당한 거죠. 본인이 당할 줄은 전혀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천하의 하태경이 어떻게 여러분들 여론조사 조작에서 여러분들 걸려들겠냐 이렇게 생각했겠죠. 저는 3명 경쟁이었던 1차전에 46.01% 이해운 2등 후보는 29.71% 이형 3등 후보는 25.90%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명이 이루어진 결선에서는 제가 50.87% 이해운 후보가 49.18% 나왔고 이해운 후보 5% 여성 가삼점으로 51.58%가 되어 최종 0.71% 차이로 졌습니다. 3명의 1차전에 46.61% 이명 2차전에서 57.87%가 되고 이해운 후보는 1차전에서 29.71%인데 결선에서는 49.13%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수학적으로나 확률적으로 믿기가 좀 어려운 수치입니다. 어렵겠죠. 3천만이 봐도 다 조작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안 나와도 다 조작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한 것이 4.15 총선의 조작 결과입니다. 그걸 그때는 전혀 그냥 깡무시하고 뭡니까. 민경욱이 조롱하고 이러면 한교환을 조롱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코미디인 겁니다. 내가 당선됐을 때 당선되기 이전하고는 완전히 사람이 표변한 겁니다. 이번 경선에 대한 저의 최종 입장은 경선 원데이터를 확인한 뒤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경선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요구를 수용해 주실 거로 믿습니다. 경선 원데이터는 로고 로데이터 음성 파일이 포함돼야 됩니다. 모바일 투표 ARS 투표를 다 실시했을 것 같은데 다 요구하는 겁니다. 경선 결과 바로 승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학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너무나 가능성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해서 최종 입장을 좀 미룬 것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학적으로나 통계적으로나 합리적으로 너무 여러분들 희한한 일이나 조작을 한 거지. 나는 4년간 이 문제를 다뤄왔기 때문에 그냥 자료만 측 보면 뭡니까. 감이 딱 오죠. 이거 조작했구나. 이게 조작을 안 하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이게 조작 안 하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냐. 1차 경선에는 하태경이 46.01% 이해운이 29.71% 이형이 25.99% 나왔는데 2차 결선에서 하태경이 50.87% 어떻게 이해운이 49.13%가 나오죠. 가산점 50을 해가지고 51.58%에 딱 승리를 만들었네요. 조작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표본수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러분들 천 명 이상을 조사했으면 그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오는데 1차 경선과 2차 경선에 아무리 3등 한 이형 후보가 나가더라도 나가더라도 여러분들 1차 경선과 2차 경선이 모집단으로 추출한 표본집단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 경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큰 차이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운이 1차에서 29.71%인데 2차에서 51.5% 49.13% 어떻게 나옵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1점 몇 배 정도 차이가 난 겁니까. 49.13%에서 29.71%로 여러분들 나누면 몇 프로가 나오는 겁니까. 여성 가산점이 있는 모양이에요. 여성 가산점을 제외하더라도 이건 정상이 아닌 겁니다. 국힘의 경선이 정직하다 안다는 거죠. 대한민국 여러분들 공직선거를 포함해서 당대표 경선 대선 후보 경선 전부 다 뭡니까. 조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 이게 이준석 당 대표될 때 이런 선거 결과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모바일 투표 ARS 투표가 모바일 투표가 이런 표본수가 11만 ARS 투표가 3만입니다. 엄청나게 큰 표본수인 거죠. 그러면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에 따르면 특정 후보의 총득표율과 모바일 투표 득표율과 ARS 투표 득표율이 각거나 비슷해야 되는 거죠. 주호영 조경태 홍문표는 다 각거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2.6% 플러스 0.39% 마이너스 0.1% 나경호는 뭐죠. 모바일 투표를 낮추고 이준석 모바일 투표를 올려줘 가지고 이 차이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서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든 거 아닙니까. 이게 2021년 6월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입니다. 뭐 한 겁니까. 모바일 투표를 조작한 건 거죠. 모바일 투표를 조작해서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2022년 6월에 김기현 후보가 당선될 때는 정상적인 선거였나요. 자료를 발표 안 했으니까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때도 나경호는 꿇어 앉히고 별짓을 다 했지 않습니까. 윤시민이 뭐 심윤이니 해가지고 그렇게 이러면 작업들 한 거 아닙니까. 그럼 대선 후보 경선은 정직했겠냐의 이야기죠. 다 썩은 겁니다.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부터 모든 게 다 썩은 겁니다. 이런 거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태경 씨에 대한 호불호 문제를 떠나가지고 하태경 씨 함께 좀 나무라고 싶은 것은 네가 당하니까 네 눈에는 이게 이상하게 보이냐. 네가 당선됐던 2020년 4.15 총선에서는 이보다 훨씬 심한 결과가 나왔는데 너는 왜 침묵했냐. 침묵하기는 그것을 넘어가지고 어떻게 뭐죠. 본인은 당선됐으니까 뭐 그냥 안심했든지 그냥 선거 공정성 문제를 거론하는 사람들 욕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별짓을 다 했지 않습니까. 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네 잘 됐다. 오시고 만나다 하는 사람이 있겠죠.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는 정상적인 투표는 아닌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힘의 당내 이런 경선과 당대표 경선 등의 대부분 선거를 다 조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조작인 겁니다. 다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작업들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짓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김기현 씨가 이런 당대표가 될 때는 이런 자료까지 이제 발표를 안 했죠. 그냥 뭉개버리고. 대선도 이렇게 이런 자료를 구체적으로 발표 안 했지 않습니까. 1차 2차 3차 컷오프 되면서 다 뭉갰지 않습니까. 모든 선거를 다 조작을 하고 있는 나라가 돼버립니다. 참 창피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 전에 여러분들 제야 h님이 제공한 2017년 대통령 선거의 전수조사지 않습니까. 전부를 다 조작해가 사전투표를 사전투표의 위조 사전투표자로 왕창 문재인 후보한테 쑤셔 넣어줘 가지고 서울의 25개 선거국의 한 군데도 뭐죠. 마이너스 값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빼기 당일투표에서 전부가 다 플러스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선거 조작의 핵심 포인트는 여기에 잘 이름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직선거에는 사전투표를 조작 하고 사전투표 표를 쑤셔 넣어주는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자로 확보한 다음에 2023년도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전투표율을 7.55%를 부풀려가 선거인수 기준으로 3만 7771표를 더불당 후보한테 다 쑤셔 넣어준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뭐죠. 사전투표 득표로가 당일투표 득표로 사이에 엄청나게 플러스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플러스 아마 17.5% 김태우는 마이너스 17.5%가 나온 거죠. 2021년도 6월 달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분들 관리를 했던 당대표 경선 이준석이 당선될 때는 어떻게 조작했습니까. 모바일 투표 득표율에 왕창 표를 쑤셔 넣어준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모바일 투표 득표율과 ars 투표 득표율에 이준석은 플러스 10.92% 만들어주고 나경원은 이런 마이너스 7.82%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에 하태경 의원이 당한 선거는 어떻겠냐. 1차 투표 2차 투표와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 무슨 뜻입니까. 2차 투표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표를 집어넣어준 거죠. 이해운이 함께 표를 어마어마하게 집어넣어 가지고 29.71%가 갑자기 49.13% 되게 만들어준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좀 선거 부정에 대해 찍소리 못하는 거죠. 대통령이 입을 왜 다물겠습니까. 다 한 팩을 잃는 거니까. 다 한 끼 헤쳐먹는 겁니다. 그렇게 헤쳐먹으니까 무슨 의사 계획을 할 때 내가 제 눈으로 보이겠습니까. 쟤들 또 표 따기 위해서 한 건 했구나. 그런데 잘 안 돌아가네 이런 거죠. 표 따기 위해서 한 건 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 한 건 했는데 계획대로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피의자 이러면서 조지던 식으로 조졌는데 잘 안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의사들이 반발하고 누가 반발하고 이래서 지금 좀 진흙탕에 빠졌지 않습니까. 전국의 모든 의사들하고 일전을 불사해야 되니까 표 두드리는 수가 쭉 내려가는 거죠. 다음에 선거를 완전히 조작하는 사람들은 지금 호재를 만난 겁니다. 이번에는 처음에 뭡니까. 2월 말까지는 우리 국민의 당에서 선전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강력하게 목숨 걸고 여러분 추진했던 의사 의사 정원 정대 정책이 수렁탕에 빠지면서 민심이 표변해가지고 이번에 크게 국민의 힘이 패배했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들 해가지고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하태경 의원 보고 정신 좀 차리라고 이야기하고 싶죠. 네가 당하니까 이게 뭔지 알겠냐. 세상에 서울대 물리학과 나온 양반이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집단 1과 표본집단 2의 통계적 특성이 비슷해야 된다. 선거에 적용하게 되면 모집단의 특정후배의 총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각거나 비슷해야 된다. 그거 여러분들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싹 무시하고 4.15 총선 이후에 선관이 대변인처럼 활동한 하태경이 당신은 주온걸씨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한 네 문제를 거론할 거다. 내가 잘 안 죽을 겁니다. 건강관리를 워낙 열심히 잘하고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다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대한 조작국이 돼버린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뭡니까. 지금 결의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 문제 해결 안 되죠. 칼 다리를 한동훈이 쥐고 있는데 칼 내려놓겠습니까. 칼 내려놓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확하게 정리된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하태경 의원에 대한 호불호는 전혀 없는 겁니다. 다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당신이 당선됐을 때는 철두철마하게 입을 다물고 깔아뭉개고 당신이 문제가 생기니까 꼭 같은 현상을 가지고 여러분들 지적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중적이다는 걸 지적하는 거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 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